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꺄어. 이게 뭐라고? 아, 꺄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4회가 되겠습니다. 품질경영기사 신뢰성관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61번. 신뢰성샘플링검사에서 MTBF. 여러분 MTBF가 나온다 하는 것은 평균수명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야는 개수입니까? 개량입니까? 이것을 묻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개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개수인 경우는 뭐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고장이 몇 개 날 때까지 정시든 정수든 간에요. 그래서 고장개수가 몇 개 나면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는 MTBF와 같이 수명 데이터를 기초로 했을 때 로또의 합부 판정은 개량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62번 가겠습니다. 신뢰성 설계. 우리가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수명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설계 품질은 목표 품질이라고 하며 시스템의 품질은 설계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겠죠. 처음이 중요합니다. 설계 품질에는 설계의 기능, 신뢰성, 보존, 안정성 등이 포함이 되며 설계 단계에서 설계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약간만 노력한다고 하면 그러면 설계에 별로 신경 쓸 게 없다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품질이 떨어지면요. 설계 품질이 떨어지면 제조 단계에서는 고품질화 시킨다 하더라도 어떤 품질 시스템을 좋은 품질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다음에 63번 가겠습니다. N개의 시료를 T0 시간에서 정해진 시간 T0까지만 실험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중간에 고장이 조금 나겠죠.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을 물었냐면 고장률의 초정치는 남다가 되며 남다는 기본적으로 총 간적 시간분의 R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고장 났는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분자는 R이 되어야 되므로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 되는데 그러면 바로 이 T는 어떻게 되느냐 총 간적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고장난 관적 시간이 SIGMA TI라고 했을 때 더하기 나머지 개수도 있죠. 나머지 개수는 고장 나지 않아야 하고 T0까지 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의 꼴이 되구요. 다음은 기본적으로 이건 대시료인 경우에 남다 T를 구하라 해야 되네요. 기본적으로 남다 T, 소문자 FT, 대문자 FT, 다음에 RT 이런 것이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의 순간 고장률의 정의는요. 그때 시작을 할 때 NT에서 몇 개가 살았으며 그 구간에서 몇 개가 죽었냐 이런 꼴이 되겠죠. 다음에 그 단위시간의 개념이 있으므로 단위시간 분의 1의 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NT는 뭐냐 야는 500에서 라고 해서 500 전에 구간의 고장 개수가 50이니까 15개가 죽었어요. 그럼 총 개수가 500개 중에, 아니 500개 아니죠. 총 개수는 몇 개에요? 200개네요. 그러면 야는 185가 들어가야 되죠. 왜 15개 죽었구요. 그 구간에서 몇 개가 살았냐 몇 개가 죽었냐 하면 500에서는 30이네요. 그럼 야가 30이 들어가겠죠. 500에서 1000이니까 야는 500분의 1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잡아넣으면 답이 되겠습니다. 3.2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성. 즉 3.2라는 말이 나오면 답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65번 가겠습니다. 와벌 확률지 매회 나오는 것으로 와벌 확률지는 꼭 이론에서 보고 푸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구요. 나왔던 문제네요. 관측 중단된 데이터는 사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정시 중단 시험도 있구요. 정수 중단 시험도 있습니다. 전부 다 야는 중단 시험이죠. 그래서 관측 중단 시험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고장 분포가 와벌 분포인 경우에 지수 분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상모수 m이 1일 때 바로 지수 분포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3번 모수들을 확률지로부터 구할 수가 있으며 t를 고장 시간에 했을 때 ft는 대문자 ft는 ln t와 ln을 지했구요. ln ln 1-ft분의 1의 직선관계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5번은 답이 1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66번 가겠습니다. 강도와 스트레스입니까? 부품이 그어지는 부하와 강도. 오케이. 강도와 스트레스 모델. 이런 경우는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도와 스트레스가 부하가 0이면 차이가 없으면 고장날 확률이 50%입니다. 살 확률이 50% 제로인 경우에 그 차이가 없으면 살 확률이 50%고 죽을 확률이 50%입니다. 그런데 항상 야는 강도가 더 클 거에요. 2만 5천이구요. 하나는 5만이네요. 강도는. 그러면 두 개를 빼면 2만 5천이 되겠어요. 이거 2만 5천.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만약에 반대로 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뺐다 라고 이야기 했을 때는 야가 0인데 야가 2만 5천이 되겠죠. 어떻게 풀리든 상관이 없구요. 그런데 보기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3.1이라고 해서 야 로 하는게 맞겠네요. 야 로 하는게. 자 이렇게 되었는데 야는 무엇을 구했느냐 하면 신뢰도가 그러면 강도가 당연히 더 크기 때문에 이 넓은 면적이 신뢰도구요. 야는 죽을 확률이 됩니다. 그러면 야가 0.999이므로 야는 얼마됩니까? 1에서 0.999를 빼면요. 0.001입니까? 하여튼 이런 꼴이 되겠어요. 그러면 중요한건 야가 3.1이 나와야 된다라는거에요. 3.1이. 그러면 이 규준화는 했을때 마이너스 2500 빼기 0 됐고 분자가 됐구요. 분모는 분산의 각법성에서 2개의 분산이에요. 하나의 표준 변차는 뭐냐 4272이네요. 4200. 그래서 4272의 제곱이 되고 여기 나왔던 문제에요. 또 나머지 하나는 몰라요. 그래서 표준 변차는 얼마냐 그거를 표준 변차는 x는 x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는 값이 얼마가 나오면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3.1이 나오면 되겠죠. 왜? 보기에서 마이너스 3.1인 경우에 0.999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계산하라는거죠. 양변의 제곱하고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6000 얼마가 나오게 됩니다. 6840.06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다음에 67번 고장확률밀도함수가 지수분포를 따른다 신뢰도 지수분포의 신뢰도는요. rt는 이라고 했을 때 e에 마이너스 남다 t가 됩니다. 또는 다르게 쓸 수 있는 것은 e에 마이너스 평균수명 mtbf 분의 t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느냐 하면 사용한 시간이 mtbf 시점에서 그럼 야와 야가 같다 라는 거죠. 분자 분모가 같다. 이런 경우는 우리는 특성수명이라고 하겠는데 그럼 야가 1이 됩니다. 그럼 정답이 얼마 되죠? e에 마이너스 1성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e에 마이너스 1성이 정답이 되겠죠. 그럼 e에 마이너스 1성은 그냥 e에 마이너스 1성이 정답이네요. 그럼 야는 0.368이 나옵니다. 참고. 다음 68번 갈까요? 고장이 나기 전까지의 제품의 평균수명 기본적으로 우리는 평균수명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mtbf 라고도 할 수 있고요. mtdf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야는 2 고요. 야는 bt 입니다. 고장과 고장까지의 시간이고 야는 고장까지의 시간이에요. 술이 가능하고 술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수명을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정답은 2번 아니면 4번인데 야는 제품이 고장 나기 전까지 제품의 평균수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야는 술이 가능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고로 술이 불가능으로 보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9번 입니다. 69번은 정규분포이겠으나 야는 조건부확률이죠. 이것도 나왔던 문제고요. 평균수명이 300이고 30 표준 변차 이미 300시간을 사용했다. 그러면 조건부확률 그림을 그리면 이미 300시간을 사용했다. 0이에요. 이만큼 사용했어요. 그럼 살았는 것은 야는 죽었고요. 요만큼 살았다죠. 이것분에 얼마를 더 살았냐면 이미 300시간을 사용한 이 제품이 앞으로 30시간을 더 사용한다. 그럼 330시간이 되겠죠. 그럼 야는 0으로 했을 때 330은 여기 있을 거예요. 이만큼이 죽어버렸던 거죠. 그럼 요 면적이 답이 되겠어요. 요 면적이. 결론적으로 야는 규준화값이 0이므로 야는 0.5에 해당되고 0.5고요. 야는 바로 330인데 표준 변차가 30이죠. 그럼 표준 변차의 한 배죠. 규준화값이. 그럼 1.0의 반값 면적은 여러분 문제를 보시게 되면 1.0일 때가 얼마나 나오냐면 0.8413이래요. 그럼 야가 0.8413이라는 말이겠죠. 왜? 중심을 지나왔으니까 그러면 야는 1-0.8413 즉 1587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0.5분의 0.1587이 답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70번. 8개의 테니스 라켓에서 신뢰성을 했을 때 모두 고장이 났다. 전수 고장이 되겠구요. 중앙순위법. 데이터를 크기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앙이 위치한 값 이런 뜻인데요. 중앙값은 얼마냐고 했을 때 중앙수류는 고장나는 순서로 쭉 할거에요. 이렇게 했는데 신뢰도를 구하라. 신뢰성의 아니다. 신뢰도를 구하라. 신뢰성의 누적 고장확률 즉 Ft를 구하라. 예를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Ft는 언제 고장났냐는 의미 없구요. n 더하기 0.4분의 몇번째 고장났냐 마이너스 0.3이 되겠어요. 그럼 이 i가 여섯번째라고 있으므로 6만 들어가면 답이 되겠어요. 총 데이터가 8개여서 8 들어가면 되겠고 그죠. 그래서 잡아넣으면 답이 되겠습니다. 대시료 소시료 꼭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64번은 대시료였으며 70번은 소시료 검사였습니다. 다음은